예전 나라의 쯔악 예전 나라의 말씀하셨어요 예전 나라의 진짜 놀랍다 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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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진짜 잠시도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번 쫙 하는데 진짜 리스펩 저는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도 이 춤이 그대로네 하고 나서 어떻게 21차 아니야? 그 깡의 도입부, 그러니까 오프닝은 정말 저도 새롭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90년대 감성이나 2000년 초반의 감성을 테스트를 좀 해볼까